어때? 아직도 누렁이예요? 좀 괜찮은가? 어때? 기숙사로 못 시켜요? 안돼!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?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치킨 같은 거 맨날 먹고 싶었는데 하긴 이게 라떼는 말이야 치킨이 귀한 음식이었어 진짜 한 한두 달? 먹으려나? 가끔 부모님이 치킨집 하는 친구분이나 개업하면 꼭 그런 데 들려서 한잔 하시고 한 마리 사 오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게 땡초구나 이야 엄청 맛있어 보인다 장난 아닌데요? 그죠? 와 대박 옆에는 후라이드에요 후라이드 그래서 얘는 나초 소스 갈릭첩첩 약간 아 양념 소스인가 보다 아 진짜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자전거를 요즘에 타고 있거든요 자전거 모자 쓰고 마스크 이렇게 쓰고 하면 사실 여기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? 홍사운드님 아니세요? 이러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 와 이 정도면 거의 가족급 아닌가 엄마도 잘 못 알아보실 거 같은데 아 제 방송에 힐링이 된다고요? 아 감사합니다 뭔가 같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게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후라이드 리얼 사운드 한번 해볼까? 리얼 사운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아 후라이드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멕시카노랑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제 가져가세요 땡초 후라이드 모두의 마요예요 아 맛별로 하나씩 먹으려고요? 자 뻑살 좋아하니까 뻑살 다리 뻑살 응 고추도 줄게 고추 고추 필요없어요 자 가져가세요 모두의 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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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. 아 아 아 아 아 Heritage discoveries 음.. 크롱 닮았다고요? 크롱 귀여운데? 감사합니다 이 소스를 찍어 먹으면 완전 다른 요리가 돼요 칼릭첩첩 이렇게 마늘까지 올려서 광고는 아니예요 골드 버튼 여기 아 소리 괜찮아요? 다행이다 아 같이 먹자고? 아 제가 그러네요 일단 나초 한입 먹고 아 이거 소스 진짜 맛있어요 나초 소스 치킨 가격이 비싸요 맞아요 아 나초 한입 드릴까요? 드세요 나초예요 나초 엄청 담백해요 얘 자체로는 간이 아예 안 돼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맥주랑 먹으면 진짜 끝내줄 것 같아요 턱선이 생겼어요 턱선이 생겼어요 땡초 아직 따끈따끈해요 스타드 부추를 먹어요 bone ALM 안뇽 소리가 안 돼있거든요 상태가 안 돼있어요 아까두 모era 아까두 뭐 너무 맛있어 땡초네 야 이거 야 엄청 맛있는데? 이야 오 진짜 진짜 맛있다 이거 잠깐만요 한입만 더 먹고 야 야 땡초 이거 어떤 맛이냐면요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하면 고추장구이 같은 그런 맛이거든요 닭을 고추장을 발라서 구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튀긴 거잖아요 근데 약간 숯불향 살짝 살짝 나나? 살짝 나면서 되게 밸런스가 되게 좋네 되게 짭짤하거든요 와 야 이거 완전 밥이랑 먹으면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 순살로 시켜서 치밥 먹으면 난리 날 거 같은데? 꼭 그 치킨이랑 비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입 먹고 밥 먹고 이러면 완전 밥도둑 진짜 그리고 달달하고 많이는 안달아요 안달아요 근데 많이 매워요 틈새라면 보다는 좀 덜 매운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인데 와 맛있다 족발 먹었어요 아까? 족발 맛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족발도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요 근데 비싸서 좀 선뜻 먹기가 그래 근데 비싸서 좀 선뜻 먹기가 그래 근데 비싸서 좀 선뜻 먹기가 그래 광이 치킨을 먹어봤는데 광이 치킨 제 입맛에는 너무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너무 세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한 두 개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맵슐랭도 맛있죠 근데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네는 사실 제가 거의 안 먹어가지고 최애가 없어요 네네 치킨을 언제부터 안 먹었냐면 제가 바야흐로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부터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네 치킨 그래가지고 맨날 치킨 시켜먹으면 네네 치킨만 시켜먹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네네 치킨만 시켜먹다가 마지막 날이었지 쿠폰을 막 이제 모아가지고 누나랑 같이 야 오늘 우리 쿠폰으로 뽕짜 치킨 시켜먹자 이러면서 막 기쁜 마음에 치킨을 딱 시켰거든요 딱 먹는데 아니 맨날 내가 먹던 맨날 우리가 먹던 그 치킨이 아닌 거예요 닭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 뭐야 왜 그래 닭 뭐야 이거 쿠폰으로 시켰다고 지금 이런 이상한 닭 갖다 주는 거야? 지금 32살이니까 중학생이면 거의 15년 정도로 안 시켜먹고 있어 그래서 식당이 어려운 거 한 번 실망하면 다시는 가지 않아요 아 여은이 자고 있어 고추바다닥 먹고 싶어 고추바다닥도 맛있지 저의 최애 치킨 중 하나였죠 고추바다닥은 순살이 질리지 막 끝장 나겠는데 이거? 아 이거 끝장 나겠는데 이거? 아 지금 멕시카나 먹고 있어요? 아 술 안 먹냐고요? değil 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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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8년 동안 잘 보고 있다고요? 저... 시작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8년을 먹지...? 뭐..알고 계시던 분인가? 진짜 맛있겠죠? 지금 누가 카톡 보냈어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서 아 마요가 어떤 맛이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요네즈 맛 아니 너무 단순했네 그 마요네즈의 고소함과 그 새콤한 맛은 별로 없어 그 고소한 맛이 쫙 있는데 끝에 매콤한 맛이 살짝 올라요 그 되게 신기한 게 첫입이 매운 게 아니라 다 먹고 나면은 마지막 맛이 매콤하게 딱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먹었을 때 어? 고소한데? 하다가 계속 먹다 보면은 매콤한 맛이 이렇게 톡! 치고 올라와서 깔끔! 그래서 안 느끼해요 되게 밸런스가 딱 맞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갈릭 찹찹 소스를 이렇게 딱 찍어 먹으면 여기 마늘 이거 보이세요? 채소들이 있거든요? 같이 딱 먹으면은 이제 아삭아삭하면서 새콤새콤하면서 딱 깔끔하게 또 촥! 이거 이렇게 해서 배달비까지 38,000원 나왔어요 우와 이거 땡초 어때요?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? 깜짝 놀랐어 이거 먹을래요? 날개요? 네 근데 이렇게 3개 시키는 거 진짜 괜찮지 않아요? 무한반바 어 그치 이거 먹다가 이거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 서로 되게 상호 보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시키실 거면 어떤 거 한 마리를 시키고 반반 이렇게 시키면 좋고 또 뭐 줄까요? 아 요거 소스 안 먹어봤지? 뿌려줄게 뿌려줄게 끝내준다 홍사운드님 목소리가 좋아요 노래도 잘 하시나요? 어? 제 오프닝송 안 들어보셨나요? 멕시카나 먹어볼까? 아 왜 춤이 인도 카레라고? 이거 인도 카레에요? 영업 끝났다고 어플 닫았는데 전화 주문 많이 주시고 계세요 땡초랑 모두 해봐요 저희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학생이 홍사운드님 보고 전화했는데 영업 끝났냐고 물어봤어요 저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느낌이세요 존재 아유 감사합니다 5천원은 감사합니다 와 되게 신기하다 어플 닫았는데 전화 주문이 올 정도면 그러네 보통 12시면 닫으니까요 그죠? 조금만 힘 내주세요 그죠? 주문을 와주세요 고소하고 맛있게 드셔요 저는 고소한 고소하고 썰어주고 고소한 고소한 소금 태양념이 맛있게 드셔요 고소한 소금 두번질로도 해먹으면 소금을 넣어서 고소한 소금을 넣어줄게요 크로스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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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소스 아무거나 진짜 엄청 듬뿍 한번만 해줘요 오케이 이렇게 칭 등뿍 이정도면 됐나 약간가 이렇게 더 줄줄줄 흐르게 이렇게 오 아 대리만족 장난 아니었다고 푸드 좋아요